우리가 백투에덴 힐링센터에 오셨을 때는 다른 건 몰라도 백투에덴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 정도는 좀 제대로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은 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좀 배우고 가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백투에덴 여덟 가지 건강 원리를 그 중에 어느 한 가지씩 실천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도 효과는 있지만 그 여덟 가지를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실천할 때는 여덟 가지를 플러스한 것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하나하나가 도대체 평범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지금까지 의학적으로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이 시간 시작할 때마다 백투에덴 여덟 가지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맥없이 부르지 마시고 세포에 입력을 하시고 생활할 때마다 이 여덟 가지들을 실천하면서 이 생활이 잘못돼서 찾아오는 각종 생활 습관병들이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대부분의 질병들인데 그 질병들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건 생활이에요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백투에덴에 왔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동안 이것이 습관이 되면 생활 습관병은 찾아오지도 않을 것이고 이미 찾아왔어도 생활 습관이 잘못된 질병을 수술이나 방사선이나 아니면 어떤 약 몇 알로 치료하려고 하는 대증요법으로는 아 이건 치료가 어렵다 불치병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던 질병일지라도 그 질병의 원인인 생활 습관을 고치면 원인이 제거됐으니 그 원인 때문에 찾아온 결과도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이 여덟 가지 생활 습관을 노래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유행가만 부르지 마시고 그저 산책하면서도 이 백투에덴 여덟 가지 노래를 부르면서 그 하나하나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그 생활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믿든지 안 믿든지 거의 신앙을 초월해서 어느 한 구절이 아니고 한 장을 전체를 암송할 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어떤 거겠어요? 10편, 23편 이건 뭐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그냥 이렇게 암기해서 혼자 거닐 때 딱 암송을 해보면 그거 암송하면서 짜증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0편, 23편을 암송을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내용을 이해하면 그것만큼은 암송을 하고 노래처럼 수시로 이렇게 되뇌이면서 살아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알고 보니까 그 10편, 23편을 암송하면 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또 치료에 도움이 되는가 쪼개보면 그 10편, 23편의 말씀 속에 백투에덴의 8가지 건강 원리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일부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서 두 번째, 뒷내용도 살펴보고 전체적인 것을 오늘 한 시간에 요약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10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6절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용 하나하나를 이해하면서 읽으면 우리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10편은 노래예요 그래서 이 10편, 23편을 잘 한번 생각하시면서 백투에덴의 원리까지 연결시켜서 이렇게 거닐면서 한번 암송하시고 이 내용대로 습관이 되면 모든 질병이 사라지는 기적이 함께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건강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가장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이상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동산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을 등을 지고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불행, 모든 질병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증상만 잘라내려고 하는 대증요법으로 치료를 하려고 하니까 불치병, 남치병들은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이 질병으로부터 근본적으로 해방되기를 원하시면 이제라도 돌아서서 어디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에덴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여덟 가지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백투에덴, 영어로 에덴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백투에덴의 글자 첫 하나 둘씩 이제 시작하는 두 문 글자로 암기하기 쉽게 여덟 가지 이건 여덟 가지를 한꺼번에 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를 빼먹을 수 있으니까 빼먹으면 그 구멍난 곳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하기 좋게 백투에덴에서 첫 번째 글자가 뭐가 나옵니까? 비, 그래서 빌리프 아무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끝났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불치병입니다 날짜 잡으세요 그래도 나를 만든 메이커를 만나기만 하면 그분은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리프 백투에덴에서 두 번째 글자는 A, Air 에덴 동산의 그 공기는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깨끗했을까 오염된 공기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그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을 가서 그 공기를 마시는 것 이게 최고의 치료제가 됩니다 또 백투에덴에서 신은 컨티넌스 먹지 말아야 되는데 절제해야 되는데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하는 이유로 부절제하면서 결국은 에덴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번 연말에만 딱 한 번 하고 내년부터 다시 돌아가자 그런 사람들은 내년에도 절대로 돌아오질 못해요 지금 결심 못 하는데 내년에 결심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지금보다도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터 제정신 차릴 거야 그러면 오늘 한 번 더 한 것이 여기 습관의 회로 중에서 시냅스 연접점을 더 굵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그것을 거슬러 다르게 행동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는 삶을 살고 또 백투에덴에서 케인은 keeping the Sabbath, Sabbath, 휴식입니다 휴식 없이 너무 과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모든 질병이 찾아왔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keep, 휴식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질병을 치료하는 가장 큰 생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백투에덴에서 이는 엑서사이즈 현대인들은 먹는 데만 관심이 많은데 에너지를 인풋, 집어넣으면 아웃풋 써야 됩니다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잔뜩 먹기만 하고 자동차만 타고 운동을 안 하면 어떤 에너지든지 흘러들어왔는데 나가는 곳이 없으면 썩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병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백투에덴에서 D는 드링킹 워터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물질은 뭐예요? 물입니다 신선한 물을 언제, 얼만큼, 어떻게 마시고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최고의 치료제가 될 수 있어요 백투에덴에서 또 다른 E는 enjoying the sunshine 태양계에서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태양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너무 강해서 잘못하면 피부암, 흑색종, 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enjoy, enjoy 할 정도로 적당하게 사용하면 최고의 치료제가 태양빛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백투에덴에서 N은 nutrition 어떤 영양이 있는 음식을 어떤 질병이 있을 때는 먹을 때 치료가 잘 될까? 이 여덟 가지를 어느 하나도 빼놓지 말고 통합적으로 실천하자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백투에덴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백투에덴의 비, believe, 믿음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10편, 23편에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람은 1초 앞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수없이 갈림길, 갈림길들이 나오는데 한 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나 혼자 걸어간다 불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정은 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끝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의 목자장이야 그러면서 양이 목자를 쫓아가는 것처럼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은 목자를 따라가는 그 양들처럼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 거예요 돌짝밭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내가 아직 이해는 안 되지만 아마 이쪽 길이 푸르른 초장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를 데리고 갈 거야 그 순간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때가 되면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그분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내려다보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에게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묻기도 하고 하자 하면은 맡기고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하늘과 땅만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연구 결과를 봐도 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 아프리칸 저널 오프 인펙추어스 디지즈 이 과학적인 연구 논문집 2018년 3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도 믿음과 영성을 웰빙, 믿음과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웰빙을 높여준다 웰빙이 뭐예요? 평안, 행복 아니겠습니까? 불안함이 없어요 자기 판단대로 자기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돌짝밭길 걸어갈 때는 짜증날 거고 뭐 자기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분명히 연구 결과는 심리적으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속에 질병과 싸우는 면역체들이 훨씬 더 강하게 수준이 높아져 있다라고 연구 결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침을 가지고 혈액을 가지고 혈장을 가지고 그 속에 있는 면역세포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그 속에 살고 있는 면역세포들도 평안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사실을 이렇게 논문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너무나 험하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나 혼자 내 주먹을 믿는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면역세포를 강하게 해주면서 질병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백 투 에덴에서 에이, 에어 에덴 동산의 공기와 비슷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을 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TV를 보면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몰라도 자꾸 채널을 못 돌리죠 죽을 병에 걸렸대 크크크크 정도 다 깨졌대 그러다 보니 질병까지 생겼어 병원에 갔더니 뭐 방법이 없대 어차피 죽을 거 그냥 깊은 산 속에 가서 사는 날까지 그저 풀뿌리 뜯어먹다 가자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 좋아서 갈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백 투 에덴을 공부 안 했어도 거기 들어가면 그냥 백 투 에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공기 제일 좋은 데 있죠 뭐 누가 괴롭히는 사람 없으니까 마음도 평안해 해가 뜨면 산에서 뭐 하겠어요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이거 따먹고 저거 따먹고 운동했죠 좋은 공기 마셨죠 거기 계곡물 청정수입니다 그물로 마시고 목욕하고 낮에는 햇볕 보고 밤에 깜깜하면 전등도 없어서 돌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그냥 자야 돼 백 투 에덴을 하는 거예요 배우지 않았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암이 사라졌다 그러고 간 김에 여기 저기 인삼 씨앗을 뭐 그 클 때까지 자기가 살 수 있으려나 없으려나 모르지만 심심하니까 뿌렸어 그랬더니 암은 다 사라지고 이 인삼이 막 커가지고 몇 십억을 또 벌은 부자가 됐다고 또 나와요 신선한 공기 10편 23편 2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 여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여기 공기가 어떨까요 이거 뭐 꼭 공기 얘기 안 해도 신선한 공기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을 거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간만 되면 피골계곡을 한번 가보세요 피골계곡이 48년 동안 입산 금지 구역으로 묶여 있었어요 백 투 에덴이 오면서 이 동네가 굉장히 변화가 옵니다 백 투 에덴 딱 여기 자리 잡으면서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뚫어져서 두 시간이면 오고 딱 저희들이 오니까 피골계곡이 입산 금지가 딱 열어졌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알지만 이야 1년 12달 마르지도 않고 그 음리온이 쏟아지는 저 계곡 그런데 서울에서 여기 오는 사람들이 교통이 좋아지니까 요즘에는 당일치기로 다 들어와요 밤 11시에 청량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버스가 있어요 그냥 선착순으로 탑니다 그럼 여기 한 3시 이때쯤 와요 그러고서는 설악산 올라갔다가 정신없이 갑니다 밤 꼬박 새구서 설악산 올라갔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기는 많이 와 속초시는 1년에 2천만 명씩 옵니다 지금도 설악산 가보세요 엄청나게 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밤을 새고 와서 잠깐 갔다가 집에 그날로 들어가야 되니까 설악산을 오면 피골계곡 들어갈 시간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 흔들바위라도 한번 흔들고 가야지 설악산만 몇 천번 와도 올라갔다 그냥 가기 때문에 피골계곡은 백퇴된 식구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저렇게 좋은데 우리 식구 외에는 또 없어 그게 불가사의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유명한 설악산이 없으면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아주 북적북적 할 텐데 옆에 설악산 때문에 저기는 우리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거다 그 계곡 쭉 올라가면 폭포도 있고요 그리고 턱 쭉 간 바위 위에 여름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벌거벗고 있어도 보는 사람이 없어 혹시 바람 마사지 한번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누워있으면 바람이 이 살결을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지나가는데 풍욕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 물을 받아가지고 이 물장 사는 사람들이 검사를 해보니까 정수기 물보다도 수질이 더 좋아 그 물 그냥 먹습니다 저는 거기서 치료 안 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자연의 소리 졸졸졸졸졸 면역세포는 그런 리듬을 좋아해요 자 이렇게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왜 좋을까 신선한 공기라고 하는 것은 산소가 충만한 공기입니다 미세먼지가 있어요 이 공간은 공기가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막 배기가스에 연탄, 가스가 날아오면 그만큼 산소가 있을 공간이 줄어들어요 거긴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무가 많은 이런 계곡은 산소를 나무가 막 만들어내기 때문에 산소가 충만해요 이 산소가 충만한 공기를 마시면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면역세포가 에너지를 만들 때에 물론 포도당이라고 하는 장작을 먹어줘야 돼요 먹는다고 해서 다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면역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이 들어가고 그리고 양은 적지만 불소시계처럼 비타민, 비완, 마그네슘, 크롬 이게 조금은 있어야 돼요 얘가 불소시계 역할을 해주면서 결정적으로 산소가 들어오면 딱 태워지면서 면역력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충만한 이런 계곡을 거닐다 보면 이게 소화도 잘 돼 위벽세포도 에너지를 몇 배로 더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면역세포도 몇 배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암세포 일망타진하면서 그냥 놀다 보니 암이 없어졌다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선한 공기라고 하는 것은 음리온 공기가 충만한 공기를 이야기합니다 산소는 산소인데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딱 짝을 맞춰있는 산소여야만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좋은 산소인데 거기서 마이너스 전자가 없고 플러스 전자만 하나 있으면 짝이 안 맞아요 외로워요 그래서 어디선가 마이너스 이온을 뜯어내가지고라도 자기가 암정된 상태가 되려고 그래요 어? 들어와 보니까 폐에 세포가 있네 그 세포에 마이너스 전자가 붙어 있어요 그럼 활성산소가 내 세포에서 마이너스 전자를 뜯어가면서 암정된 산소가 되는데 폐는 상처를 받고 결국은 염증이 생기고 깊어지면 암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피골계곡 같은 데를 딱 거닐면 물소리가 들리죠 물소리가 왜 들리는 거예요? 물이 바위를 딱 쳤는데 누가 깨질까요? 물이 깨지겠죠 깨지면서 작은 물방울들이 나오는데 플러스 입자를 가진 물방울 마이너스 입자를 가진 물방울로 쪼개져요 그 마이너스 입자가 독일의 필립 레나드 박사님이 발표한 바로는 자연이 만들어내는 천연 음리온입니다 이게 좋다고 해서 전기로 강제로 음리온을 만든다고 여기다 무슨 음리온 목걸이 이런 걸 했는데 이게 공기를 강제로 쪼개면 오존이라고 하는 복소가 또 나와가지고 음리온 청정기 음리온 매트 침대 그랬는데 오히려 너 이것 때문에 죽어가지고 물어주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이 쪼개지는 곳은 이 좋은 천연 음리온 공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피골계곡 걸어가다 보면 소리가 들려 물소리가 들리는 거리까지는 음리온이 날아옵니다 근데 그 길이 계속 계곡을 쭉 쫓아가면서 나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신선한 공기라고 하는 것은 면역세포를 강하게 해주고 병원균들을 죽이는 피톤치드가 충만한 공기인데 살상력이 있어요 이것은 저쪽 우리 저쪽 건물 힐링센터 뒷마당에 가보면 금강송 숲이 있죠 수많은 이 세상의 나무들 중에서 편백나무보다 더 많이 피톤치드를 쏟아내는 것은 금강송입니다 금강송은 겨울에도 잎사귀가 무슨 색일까요 녹색이에요 겨울에도 피톤치드가 나옵니다 그 피톤치드는 NK세포를 활성화시켜주면서 암세포를 다 일망타진시키는 그런 강력한 면역력 증강제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 주는 에너지는 그 어떤 인위적으로 만든 약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런 자연 속에 있는 신선한 공기를 몰아내는 나쁜 놈들이 누구예요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이렇게 아파트가 거의 안 보이는 날도 참 많죠 그런데 이 미세먼지가 2013년 10월 17일자로 국제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바로는 무서운 독극물이에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지금까지는 담배가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이라고 했는데 담배보다 더 강한 발암물질이 미세먼지예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 때문에 암이 생기고 치매가 생기고 파킨슨이 생기고 거의 모든 질병이 지금 계산을 잘 안 하고 있지만 미세먼지가 원인이 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백 투 에덴에서 시, 컨티넌스, 절제 10편, 23편의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불이한 길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아요 우리를 살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 길대로 따라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면 그게 부절제예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절제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믿고 따라가자 그게 절제 생활이에요 그래도 저게 좀 짜릿한데 저거 한 번만 마시면 안 돼? 하고 옆길로 빠지면 그게 부절제예요 자, 뭘 절제해야 될까?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알코올입니다 술, 술을 절제를 해야 돼요 특별히 사단이 아마 인류를 미혹하기 위해서 만든 세 가지가 있다고 하면 첫 번째는 술입니다 알코올을 마시면 간에서 알코올을 해독하는데 알코올을 해독해주면 물, 이산화탄소, 그리고 아세트알레히드로 쪼개줘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활성산소가 세포의 유전자, DNA를 파괴시킵니다 그러면 암을 비롯해서 모든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감경화증, 간암 또 특별히 암세포를 잡아먹는 T임파구라고 하는 면역세포를 그냥 자폭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것 같고 기분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탄이 아담과 하와 유혹하듯이 이 알코올을 가지고 지금도 유혹하는데 이걸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담배를 절제를 해야 되는데 담배를 피우면 TH17 세포가 막 활성화가 돼요 이 세포가 활성화가 되면 염증이 생깁니다 얘가 내 세포를 공격하면서 염증을 만들어요 대부분의 자가 면역질환 환자들은 TH17이 너무 과활성화된 거예요 담배를 피우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커피를 마시면 안 돼요 커피를 마시면 여기 Journal of Sleep Research 2022년 8월에 발표된 논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먹고 소화시켜서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 딱 ATP가 사용이 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도록 만들어놨는데 ATP가 딱 에너지로 만들어진 다음에는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요 많이 활동을 했으면 아데노신이 많아지겠죠 그 아데노신이 세포에 딱 누를 수 있는 수용체들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면 ATP가 많이 에너지로 소비되면서 아데노신이 많이 나왔어 그럼 아데노신이 수용체를 스위치를 딱 누르는데 창조주께서는 그게 눌러지면 무슨 느낌이 들게 했는가 하면 졸려 쉬고 싶어 이건 기가 막힌 선물입니다 이게 망가지면 죽을 때까지 잠 안 자면서 뭐 할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미치든지 번아웃 되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커피를 마시면 커피 속에는 카페인이 들어있고 카페인이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데노신과 피스물이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데노신이 눌러야 될 그 수용체 위에 카페인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카페인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카페인이 아데노신은 아니기 때문에 졸려 이것까지는 못 만들어내요 그냥 거기 앉아 있기만 하는 거지 그래서 아데노신이 야 너 저리 비껴 내가 앉아야 돼 그런데 나도 여기 앉을 권리 있어 그러고서는 안 벗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아데노신이 쉬고 싶다 자고 싶다라는 스위치를 못 누르기 때문에 계속 과로하게 되어 있고 나중에는 번아웃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완벽하게 사단의 전략과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중독성이 있어요 처음에는 커피 한 잔만 마셔도 이게 차야될 시간이 됐는데 잠이 안 올 정도로 정신이 산뜻하게 살아나는데 이게 뇌성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커피 한 잔 가지고 남대 두 잔 스무 잔까지 올라가 여러분 요즘에 커피 잔이 막 커지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와 막 이렇게 커요 그만큼 먹어줘야만 이제 그 산뜻함이 유지가 되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면서 나중에는 신경계 다 망가져요 이게 사단이 원하는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커피에 중독이 되면 안 마시고 싶어도 안 돼 자유의지를 팔아버리는 게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걸 절제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휴식생활 10편 23편 2절로 3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우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우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해도 최고의 휴식이죠 이게 필요해요 자 휴식의 법칙을 지켜야 되는데 플러스원 2013년 11월 달에 10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적당히 휴식을 취하기만 하면 모든 병원균과 싸우는 T임파구가 기능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두 번째는 항원 감수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항원은 병원균을 얘기해요 면역세포가 얘가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자기인지 비작인지를 딱 판단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자기께 아닌 단백질이면 총을 쏴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항원 감수성이 증가됐다는 얘기는 그냥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를 굉장히 예민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휴식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흐리멍텅해져요 분별을 못해요 암세포가 있어도 분별을 못해요 안 죽여 병원균이 있는데 분별을 못하고 내버려 둬 그래서 적당한 휴식의 법칙을 지켜야 된다 다섯 번째는 먹었으면 써야 됩니다 엑서사이즈 운동 생활을 해야 돼요 10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가 양을 의의 길로 쫙 인도해요 양은 뭐 하면 되겠어요? 따라가면 돼 따라가는 게 뭡니까? 걷기 운동하는 거죠 걸어야 돼요 맨발 걷기 굉장히 좋습니다 저쪽 힐링센터 뒷마당에 맨발 걷기 코스 모래쯤 해서 또 좋아졌죠? 시간만 되면 거기서 걸으세요 여기 엑서사이즈 이뮤널라지 리뷰스 이 전월 2021년도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너무 살살 걸어도 면역력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여기 두 가지 운동법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너무 강하게 운동을 해도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요 중강도 연속 운동 한 중간 정도 강도로 운동하는 것 또 한 가지 방법은 고강도 인터벌 운동 3분은 힘 있게 걸어요 한 1분은 천천히 걸어요 3분은 힘 있게 걸었지만 3분 걷고 1분 천천히 걸으면 할 만하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3분을 막 힘껏 걸으면 이 속에 있는 모든 시스템이 그 정도 강하게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머지 1분은 천천히 가면 여기 에너지를 쓰는 것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고강도 운동할 때쯤 똑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운동을 했더니 NK세포, 암세포 잡아먹는 이 NK세포가 10배까지 증가가 되더라는 거예요 10배까지 이렇게 운동 생활도 이고대에 있는 동안에 잘 배우시고 습관이 되게 한 번 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백투에 대해서 D, 드링킹 워터 물을 잘 마시고 물을 외부적으로도 잘 활용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물을 아, 좀 갈증이 있네 그렇게 느낄 때마다 물을 마시면 어떨까요? 내 몸에서 피로한 것보다도 더 적게 마십니다 하버드대학에서 연구한 바로는 트레이드밀을 막 달리는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물을 안 마시게 하고서 달리게 했습니다 한 3시간 달렸더니 지쳐서 더 이상 못 뛰겠대 두 번째 그룹은 물을 자기가 마시고 싶은 만큼 마시게 하고 뛰게 했어요 5시간을 뛰는 거예요 내 세 번째 그룹은 마시고 싶은 만큼 마셨는데 좋은 거니까 조금 더 마시아라 그랬더니 7시간을 뛰고도 더 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0편, 23편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때가 되면 쉴만한 물가로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의 인도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양이 물가로 갔으면 여기 안 써놨어도 뭐 하겠어요? 물 마시겠지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컴플리멘트 테라피스 인 클리니컬 프랙티시스 이 저널 2007년 8월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물은 크게 두 가지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부적으로 마시는 방법 하나는 외부적으로도 활용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두 가지를 적절히 써야 되는데 그중에 이 수치료에 대해서는 제가 뭐 몇 학기를 가르쳐도 될 만큼 많은 게 있는데 오늘 간단하게 조교, 이건 쉽죠 하기가 지금 여기서 바로 척산운천에도 공짜로 하는 조교구원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교육센터에서 딱 나가면 하늘길 스카이워크 걷는 거 있죠 그것도 정부에서 한 100억 들여서 지금 오픈한 지 한 두세 달밖에 안 돼 시간만 되면 한번 거느러 보세요 그리고 그 스카이워크 가는 길에 다리 하나 건너고 삼거리 있죠 그 삼거리 코너에 264억 중에서 100억은 여기 들어갔고 나머지 돈은 이제 내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조교구원이 만들어져요 나머지 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건 다 잘랐는데 이건 이미 내려와 있어요 원래 오래 맞췄어야 되는데 1년 늦어진 겁니다 그건 그냥 조교구원이 아니고 설악산에서 뽑아올린 온천물로 하는 조교구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실리카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온천물 실리카는 콜라겐을 만드는 가장 주재료입니다 콜라겐이 잘 만들어진 피부는 어떨까요? 예뻐져요 머리카락이 샴푸를 안 써도 윤기가 납니다 여기 백퇴된 모든 방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이 다 그 물이에요 그리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파킨슨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배출해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그것으로 이제 무료로 여기 바로 거닐면서 한 번씩 딱 내년부터는 조교구원을 하고 올 수 있는데 조교구원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42도시 정도 이건 온천물도 아닌데도 그래요 42도시 물에다가 10분 정도만 발을 담고 놔도 부교감 신경이 막 깨어나 그럼 마음이 평안해지겠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백혈구 숫자하고 또 MK세포 독성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평원균 다 죽이는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뉴트리션 영양에 대한 저널 2018년 9월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한국 노인들 3,656명을 내상으로 연구한 논문이 국제적인 저널에 발표가 됐는데 여기 그래프로 좀 보면요 물을 가장 적게 마시는 사람과 충분히 마시는 사람을 비교해서 근육이 나이 들어서는 감소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최악이죠 결국 근육 말라서 못 걷고 죽는 겁니다 근육 말라가지고 넘어져서 뼈 부러져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노년기에는 근육을 잘 좀 늘려줘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한국 노인 남성들이 수분을 가장 적게 마시는 그룹과 가장 많이 마시는 그룹을 나누어서 보니까 가장 많이 마시는 그룹이 근감소증이 한 나이에 비해서 근육이 너무 부족해요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그러는데 100% 기준으로 봤을 때에 물을 가장 적게 마시는 그룹은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근감소증이 근육이 부족한 환자가 147%로 높아져요 여자들은 150%까지 높아집니다 면역력도 약해지고 물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한 건강의 손해를 보는 경우를 봐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자 일곱 번째 이제 백퇴덴에서 또 다른 이 Enjoying the sunshine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태양에서 나옵니다 너무 강해서 그냥 아무 상식 없이 너무 태양에 많이 노출되면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면서 늙을 수도 있고 또 암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광요법을 의학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유튜브에 제가 여러 편 올려놨으니까 유튜브에서 백투에댄 콤마 찍고 햇볕 아니면 일광요법 이렇게 치면 쭉 나올 거예요 자 의학자들이 개발한 일광요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주면 10편 23편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푸른 초장에 양이 누워서 일광요법 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가 그 양떼처럼 태양을 잘 활용을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Frontiers Immunology 이 저널 2021년 6월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햇볕 여러분 이거 잘 좀 알고 논문을 좀 봐야 되는데 이쪽을 전공한 사람들까지도 아직 헤맵니다 분명한 것은 신장병 환자들은 피검사를 해보면 비타민 D가 결핍돼 있어요 비타민 D 검사해 보셨습니까? 결핍됐어요? 안 됐어요? 결핍돼 있죠? 이거는 분명합니다 파킨슨 환자도 무조건 비타민 D가 부족해요 그건 모든 연구 결과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먹어라 너무 많이 부족하니까 주사로 비타민 D 맞아라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혼동이 와요 분명히 모든 질병 가진 사람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나왔는데 먹거나 주사를 놓으면 올라가죠 수치적으로는 올라갔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흡수가 안 돼가지고 골다공증이 오고 뼈가 잘 부러질 텐데 그래서 노년계 뼈 안 부러지려고 막 열심히 먹어요 그런데 이거 먹은 사람일수록 골절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 나와요 먹었는데 파킨슨이 좋아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지 어떤 때는 먹었더니 좋았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안 좋았다고 그러고 관계없다고 그러고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발표되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렇게 합성 비타민 D를 먹거나 주사를 맞아서 강제로 비타민 혈중 수치 높여줘도 오일이 어떤 경우에도 나쁠 수도 있어요 비타민 D는 지용성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손해볼 수도 있어요 독성으로 그런데 언제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햇볕을 보면 자연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햇볕을 보면서 올려준 비타민 D는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주사로 맞든지 알약으로 먹든지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처음에는 비타민 D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학이 발달되면서 밝혀진 사실은 비타민 D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호르몬 D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호르몬은 양이 적지만 어마어마한 사람의 상태를 바꾸어 줘요 여성분들이 그 여성 홀몬 조금 떨어지니까 굉장한 변화가 오죠 남성들도 사추기 때 그 남성 홀몬 조금 줄어드니까 뭐 아주 이상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한 달만 여성 홀몬 투여해도 가슴이 나와요 여자가 한 달만 남성 홀몬 투여해도 면도기 가지고 다니고 수염을 깎아야 됩니다 호르몬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5만 단위 10만 단위를 주사로 넣으면 금방 올라가죠 아니 호르몬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먹는 대로 주사 넣는 대로 몸속에 비타민 D는 올라가는데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과도하게 들어왔을 때의 독성이 있어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햇볕을 받으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햇볕을 하루 종일 받으면 비타민 D가 한 천까지 올라갈까요? 그럼 저쪽 적도 근처에서 그냥 팬티만 입고 하루 종일 배에서 노 젓는 사람들은 비타민 D가 한 5만까지 올라가 있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햇볕으로 만들어진 비타민 D는 절대로 어느 한 개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옷 벗고 있어요 필요한 만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비타민 D만 가지고 하면 이런 이상한 결과들이 나오지만 일광요법으로 하면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국소세포 자멸사가 줄어들어요 세포가 막 죽는 게 줄어들고 그리고 면역이 조절이 되고 항소양제 가려움증에는 최고로 좋은 치료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항섬유증, 간섬유증, 폐섬유증 노인들 이런 질병 많지 않습니까? 이걸 치료하는 데 최고로 좋고 또 프로바이오틱스를 도와줘요 햇볕이 유익균들이 잘 자라도록 해주고 그리고 염증성 피부, 아토피, 건선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데도 조절을 해주고 면역력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조절을 해주면서 면역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발성 경화증이나 자가 면역 질환이나 일부 건선이나 암이나 아토피나 이런 걸 치료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교육센터 옥상에는 천연 일광욕장 남자 여자 딱 막아가지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대장암 발생이 50% 이상 더 증가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백초에덴에서에는 뉴트리션 어떤 음식을 먹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백초에덴이니까 에덴의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덴의 음식은 어떤 것일까? 10편 23편 2절에서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럼 그 뭐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곰 뜯어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풀 뜯어 먹으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분께서 우리가 먹을 거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상 다 차려주시고 요거 먹어라 하고 창세기 1장도 넘어가기 전에 딱 차려 놓고 요거 먹어라 하고 상을 베풀어 주셨는데 다른 것만 먹으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시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돼지갈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불고기 어디 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연어구이 들어갈 때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무리 괴변을 부려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완벽하게 채식입니다 그러면서도 채식을 잘못하면 안 돼 5대 영양소를 다 골고루 먹어야 돼 탄수조를 먹어도 탄수화물을 꼭 먹어야 됩니다 탄수화물은 심해 있는 모든 채소 모든 곡식들을 먹어요 또 단백질을 먹어줘야 됩니다 심해 있는 모든 채소 중에서 콩 최고의 단백질이에요 또 지방을 먹어줘야 됩니다 견과류 꼭 견과류를 먹어줘야 돼요 고기만 빼면 절대 안 돼요 채식 안다고 현미밥 먹고 콩 옛날보다 조금 더 먹고 그리고 조금 비싸도 꼭 견과류를 좀 먹고 그리고 비타민은 심해 있는 모든 채소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또 미네랄은 해조류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딱 1초 안에 채식으로 5대 영양소 메뉴 짜는 법은 딱 보니까 탄수화물은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 곡식 중에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 돼 보여요? 안 보여요? 곡식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금방 보이죠? 쌀로 나오든 보리로 나오든 규리로 나오든 밀로 나오든 그 중에 하나 나오면 돼요 통곡류로 그 다음에 단백질은 콩 종류로 나오면 돼 두부로 나오든 콩나물로 나오든 전국장으로 나오든 콩밥으로 나오든 콩조림으로 나오든 콩가루로 나오든 얼마나 많아요 하여튼 어떤 걸로든 콩 종류 중에서 하나 나오면 돼 그리고 지방은 견과류 여러 개 중에 한두 정도 나오면 돼요 그리고 비타민은 색깔별로 채소 이것저것 내놓으면 되고 그리고 미네랄은 해조류 중에서 김으로 나오든 토스로 나오든 다시마로 나오든 파래로 나오든 돌아가면서 미역으로 나오든 하나만 나오면 100점짜리 어렵지 않죠? 여기 아메리칸 저널 오브 클리니컬 리트리션 이 저널 2018년 7월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요 채소, 과일 채소, 채식을 하는 게 진짜 좋을까 83건을 이 주제로 발표된 논문을 모아서 평균을 내보니까 과일 또는 야채 이런 채소 위주로 식사를 하면 CRP, 염증 수치가 낮아져요 모든 사람들은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서 질병이 생기는데 채식하는 사람들은 이게 낮아지고 그리고 TNF, 알파 이게 이제 면역세포가 만들어내는 염증인데 염증 사이토카인인데 이게 낮아져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TNF가 증가가 돼 채식을 하면은 과일 채소를 섭취할 때에 이렇게 염증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수치가 줄어들고 또 질병과 싸우는 면역세포는 강해지고 이게 힐링 음식인 거예요 에덴의 음식을 먹으면은 이렇게 모든 질병이 놀랍게 치료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10편, 23편, 4절에 보니까 목자가 뭘 들고 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안위하시는 거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바뀌었어요 막대기와 지팡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원어를 보니까요 쉐, 베트 여기 이게 지금 이게 좀 바뀌어서 이해가 되는데 다른 성경에는 막대기가 먼저 나오고 뒤에 지팡이가 나와요 막대기하고 지팡이는 좀 하는 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어를 보면은 앞에 나오는 것이 막대기입니다 원어는 여기 쉐베트 쉐베트는 막대기로 번역이 되고 뒤에는 미쉬에넷, 지팡이인데 개역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걸 원어에 충실하게 막대기와 지팡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앞에 나오는 쉐베트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양치기용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막대기는 다른 길로 가면 안 돼, 안 돼 이럴 때 쓰는 회초리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미쉬에넷은 지팡이에요 이리 가라 그리고 또 혹시 저쪽으로 절벽으로 떨어지면 지팡이로 또 끌어올려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막대기는 공격하는 곰을 치는 몽둥이로 해석이 되기도 해요 나를 공격하는 대적들은 쳐서 막아주고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이리 가면 산다 이리로 가라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시는 그 목자가 걸어가는 그 길대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시면서 질병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강의할 때마다 백퇴된 노래를 부르는데 이걸 모르고 부를 때하고 알고 부를 때하고 좀 다르겠죠 백퇴된을 하나씩 하나씩 잘 새기면서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만 잠깐 해도 좋아지는데 평생 이런 삶을 살면 질병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